이들은 기억력이 되게 좋은 거 같아, 어려서. 아니 왜? 나도 기억력 좋아. 초반에 센 걸로 가서 없애버려야 돼. 센 게 없어. 그런 거 없기. 그래, 좀 약해. 짐이 형은 뭐가? 뭐가? 뭐가 할까? 아휴, 허리가 아파서 오래 앉아있으면 나이 좋아. 게임을 재밌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자리 바꾸기. 자리 바꾸기. 찬스. 어, 찬스. 결혼을 하면 악수도 하고. 결혼을 하면 악수도 하고. 우리도 세게 나아가. 오. 당했다, 이거야. 오,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 생각지도 못했는데? 형님 죄송합니다. 뭘 갖고 계시나요? 준비해 주세요. 오, 대. 호, 고, 도. 한올. 혜택, 악수. 한올. 통보기 시작. 두번째, 너 뭐 어떤거 봤어? 정말로? 아... 으하하. 결혼을 하면… 악수도 하고… 뽀뽀도 하고… 허구도 하고… 허구도 하고… 보컬이 하고… 센 거 가. 센 거 가. 가! 센 게 가. 구멍을 하면… 악수도 있고… 뽀뽀도 있고 허구도 있고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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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어요! 졌어요! 뭐해? 다른 거 없어요? 맞잖아요! 시작! 결혼을 하면 악수도 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 여보 그럼 약한 걸로 가져 응? 이마 패스로 가져 바꿔? 이마로 바꿔줘 그래! 바꿔줄게! 결혼을 하면 악수도 하고 둘이 첫 뽀뽀야! 나 딴 데 보고 있을까 봐 그래 보지 말까 그냥? TV로 보자! 할 수 있을게 오늘 지민이 좀 간다! 악수도 하고 악수도 하고 고개 틀어! 고개 틀어! 고개 틀어! 뽀뽀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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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짱도 끼고 여기가 난관이네 그럴까봐 그럴까봐 끝